지난 토요일 오전 7시, 공식 선거 유세가 시작된 지 4일째 날인데요. 노란 옷을 입은 운동원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흥겨운 선거송을 부르며 이른 아침을 깨웁니다. 어둠이 닿아시기도 전에 유시민 후보의 하루도 시작됐는데요. 많은 등산객이 찾는다는 광교산 입구. 파이팅을 해주는 유권자들의 힘입어 오늘 하루 일정도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기 수원 광교산에서 아침 인사하고 마침밥 먹고 부천, 광릉, 시흥, 안산 이쪽에 지금까지 계속 유세입니다. 오늘 역시 빡빡한 일정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바빠도 유권자를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허투루 지나칠 수는 없죠. 함께 사진 찍는 건 기본이고요. 지지의 뜻을 과감히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선물까지 준비하고 달려온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종일 연설을 해야 하는 유시민 후보를 위해 준비한 비장의 선물. 미래의 유권자가 될 꼬마들과는 눈높이 대화를 나누고 정치 색깔이 다른 사람들과의 인사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유시민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 힘들대 소민들이 힘들대 그런 게 아니라 아 정말 힘들구나를 확실히 알고 계신 분. 아는 만큼 체감하시는 만큼 좋은 정책이 되실 거예요. 단일화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가 바뀔 것 같고 또 정말 젊은 부지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주십사 해서 저희 운동하기가 됐습니다. 오전 10시 아침 인사를 마치고 이동한 곳은 김만숙 민주당 부천시장 후보의 사무실. 오늘 이곳에서 정책협약식이 있는데요. 치열한 경선 끝에 야 4당 단일화에 성공한 유시민 후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당을 떠나 서로 협력해서 도정을 이끌기로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유시민 후보 선거운동을 통해서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꼭 투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기도가 바뀌고 그래야 지방자치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도정을 맡게 되면 선거연대 할 때처럼 도정을 할 때에도 서로 믿고 배려하고 잘 상의하면서 그렇게 도정을 운영해야겠죠. 야권의 대표 선수로서 어깨가 무겁다는 유시민 후보. 협약식이 끝나고 곧바로 시작된 거리 유세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했는데요. 바로 야권 단일화전 경기도지사의 출사표를 던졌던 각 당의 후보들입니다. 각기 다른 옷을 입었지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세 차량으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달리던 버스 안에서 잠시 멈춘 차량 안에서 관심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유세 현장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호가 몇 번이든 한나라당이 아닌 야권 단일 후보에게 여러분의 한 표를 주셔야 합니다. 단일화 이후 각 당 유권자들의 관심이 한들 모아지면서 유시민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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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부천역 앞 또다시 거리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 TV토론 진행자로 달변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유시민 후보. 그의 연설이 지나가던 유권자의 발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유시민이 되면 경기도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안전하고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밥값은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유시민이 도지사되면 멀쩡한 한강 본류는 놔두고 시일계천과 지천의 시냇물이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경기도를 만들게 될 겁니다. 쌓인 공세까지 이어졌는데요. 유세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 가운데 20, 30대 젊은이들의 관심이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또다시 이동이 시작됐는데요.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유세 차량이 멈춰 선 곳은 바로 광명입니다. 오늘만도 벌써 다섯 번째 이동인데요. 야당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하는 유시민 후보. 아줌마들의 환호는 물론이고 휴대폰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 멀리 옥상에서까지 유시민 후보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이번에는 인근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심의 좌표가 되는 재래시장. 만나는 상인들과 일일이 따뜻한 악수를 나누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유시민 후보를 만난 시장의 유권자들. 반응은 어떨까요?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또다시 이동. 이번엔 경기도 시흥입니다.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 계속되는데요. 일정도 일정인데 목이 벌써 쉬어가지고. 목관리 특별히 좀 준비하세요? 목캔디. 목캔디. 하루 종일 먹어요. 유시민 후보가 차량으로 이동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일이 있으니. 김문수 후보가 또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도 봐야 되고. 계속 GTX 공략이나 가는 데마다. 적을 알면 백전백승 상대 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실시간으로 검색한다고 합니다. 이동 중 급히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주유소. 바빠도 급한 일은 해결해야죠. 잠시 멈췄을 뿐인데 정이 듬뿍 담긴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른 관심사가 생겼다는 유시민 후보. 이 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일주기 하루 전이었는데요. 생각 안 하고 지냈는데 내일 가야 되는데 가보면 또 느낌이 어떨지. 자신에게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찾는 지지자를 만날 때면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유세 현장 안산에 도착했는데요. 얼마 전부터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먼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들. 그러나 매번 이런 열성적인 지지자들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신고가 뭐 했냐고. 저희 야당이 아직 부족하고 거쳐야 될 점도 많지만 이번 6월인 지방선거에서는 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유시민 후보의 외침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6월 2일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말해줄 텐데요. 토목에 돈을 쓸어넣는 도정이 아니고 사람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민들이 생활하기에 좋도록 경기도를 만드는 그런 도지사가 되고자 합니다. 야당 후보를 당선 지켜주심으로써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앞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를 다시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